3음절입니다. 문제들입니다. 명사로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 주하원 씨. 모서리 하겠습니다. 모서리. 본인이 누르고 놀라시더니 모서리. 아닙니다. 윤정원 씨. 테두리. 테두리. 아닙니다. 장진호 씨. 가두리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울타리 하겠습니다. 울타리.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 또는 어떤 물건에 가장자리를 이르는 말. 윤정원 씨. 변두리. 변두리. 이거 놓치면 100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편하게 울 것 같은데. 편하게 울 것 같은데. 편하게 울! 모르잉. 네. 네.